오늘 나온 정부 대책이 우리 경제를 살릴 묘약이 될 수 있을지 김범주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김혜민 기자가 리포트한 자동차 낼 때 세금 깎아준다는 거. 이거 먼저 왜 하는 거고 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데 통계를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금은 국회가서 야당 설득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려도 차는 더 많이 팔릴 거기 때문에 정부 수입이 그렇게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고 쉽고 안전한 정책이고. 그러면 중요한 건 경제 통계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아무래도 더 돌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자동차가 비싸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팔리면 소비가 늘어난 걸로 통계에 잡힙니다. 정부도는 안 쓰면서 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가 좋아지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통계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실제 나아지는 것보다는 통계상 나아지는 그 효과가 좀 더 큰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늘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 내놨는데 그것 좀 하나씩 따져보죠.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게 크게 세 가지잖아요. 일자리가 예전만큼 늘지 않는다가 첫 번째고. 그렇죠.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힘들다가 두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예전보다 줄었다가 세 번째 논란이었는데 오늘 대책은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세 번째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렇죠. 저소득층의 소득 올려주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정책은 오늘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 미뤄뒀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금 그럼 파란색으로 표시됐던 일자리 문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소상공인, 또 여기서의 자영업자. 이 사람들 사실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지금 빠진 건가요, 그러면? 오늘은 특별한 게 안 나왔어요. 일자리 더 늘리는 건 결국은 회사가 더 생기고 커지고 해서 사람들을 더 뽑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성장 정책은 8월 이후에 다음 달 이후에 차차 좀 내놓겠다고 오늘 얘기를 했고 카드 수수료 내리고 월세 오르는 거 막아서 자영업자를 좀 보호하는 이런 정책들도 올해 안까지 해보겠다라는 식이어서 결국 이제 결론을 내자면 오늘 대책이 자동차 더팔고 저소득층 소득 늘려서 내수를 조금 늘리는 그런 통계적인 효과는 있을 텐데 이게 경제 전체를 끌어올리는 데는 아까 어렵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음 나오는 대책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정도에 대책이 나온다는 건가요. 기재부랑 청와대가 좀 더 얘기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빈범주 기자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멘